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여전히 극한 계산 문제 보도록 하자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이때 N3승 플러스 얼마 3분의 5N3승 플러스 얼마 1이 있어서 변수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그 다음에 변수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미세에 위치하고 있어요 3차 3차 동급의 무한대죠 T7는 죽을 거고 최고차항의 계수비 1분의 5 답 얼마다?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? 5번 이제 쉽죠? 눈으로 보고 바로 답 나와야 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